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기 목적으로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100억 원대의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동산 흑자라로 불리는 사람들, 청년과 무조택자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 대란으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이번 사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전세 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값 폭등을 초래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토지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했다는 소식에 기득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누리고 있다.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큰 문제가 안된다 하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LH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글이 올라오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 또 시형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다음 날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310명의 글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자만 바라보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0명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하는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섭섭하다.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달라. 가감 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타디에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역을 규탄하는 글이 100여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어린이라는 뜻의 부리니인 저는 거짓 뉴스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어린이다. 그래서 이걸 거짓 뉴스라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사돈에 8총까지 전수 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거다. 또 과정은 공정하고 적폐 추출한다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지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반응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 대응한다.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외쳤지만 과거 7,80년대형 투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무능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땅을 산 사람들은 한 100억대의 부동산을 투기했는데 60%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월급쟁이들 또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내세워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는데 어떻게 LH 직원들은 이렇게 60억의 대출도 쉽게 받아주고 있는가 하고 지금 규탄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니냐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지를 대규모로 조성한다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국토부도 있고 또 LH 직원들도 있으면서 그 관련된 정보를 듣고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정부가 인용하는 국회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율도 지난해 1월 38.3%에서 지난달에는 41%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종잣돈이 부족한 2030세대는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에 나서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갭 투자자 3명 중에 1명, 즉 36.2%가 2030세대라고 합니다. 2030세대가 지금 인생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빚 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라는 말이 지금 이들 세대에게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들도, 주부도 모두가 집값 때문에 받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 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 시영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들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과 시영시, 광명시, 과림동 등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2절 지역에는 주택 7만 호가 들었을 계획입니다. 이번 의혹이 사실도 확인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쯤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기업이나 또는 기관이 임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서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 직원들에 관련된 것, 또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과거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투기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미언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재택도 믿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 혹은 집 구입을 미뤘던 사람들이 더 손해를 봤다면서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팔아라 하면 더 산다는 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수석까지도 집 대신에 집을 선택해서 청와대를 떠났다고 할 만큼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검찰까지 해체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상당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빈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